자 반갑습니다 조커입니다 자 우리 포스콜딩스를 제가 질문을 좀 한 가지를 받았는데 자 이렇게 마이너스 한 4% 정도의 마감을 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주주님께서 4%가 빠졌다 보니까 이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지금 포스콜딩스를 하반기에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주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저한테 답장이 왔는데 우리가 포스콜딩스를 하반기에 봐야 되는 이유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 통해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조금 시켜 드릴 거고 오늘자 이렇게 4% 빠지고 이런 1위 1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 꼭 집중하셔서 세 가지 이유 가져가셔서 포스콜딩스가 또 한 번의 조정이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제가 24년 하반기 말에 한 가지 조금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24년 지나가죠 자 우리가 또 한 살을 먹게 생겼습니다 연말 우리 가족분들과 조금 따뜻하게 제가 보내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 가지 다짐을 한 게요 제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 후반에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꼭 이거 챙겨가셔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에서는요 제가 포스콜딩스 이 세 가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내부 자료 같이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거 좀 보시고 안심 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2차전지 내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 딱 두 개 있거든요 자 꼭 봐야 되는 이 두 종목 제가 대장 종목 드려 볼 테니까 우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에서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포스콜딩스가 조금 4% 정도가 이제 마감을 했죠 자 그리고 외인 쪽 기간 기타 법인 쪽 매도세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수급 변화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자 좀 보시면은 포스콜딩스가 이제 마지막 11월 29일 날짜에 외인 쪽이랑 기간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는 사실이나 한 달 동안에 외인 쪽이랑 기간 쪽에서 매집된 물량을 보면은 이미 워낙 큽니다 한 70만 주 정도가 지금 이미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4% 빼뜨리는데 얼마 썼냐면요 5만 주 썼거든요 자 4% 빼는데 5만 주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70만 주가 지금 매집된 매수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하방으로 갈 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추세선이 지금 하방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 근처에요 떨어져 봐야 더 떨어질 구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를 봐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요 자 국내에서 리튬을요 국내 국산화를 이제 포스코가 시켰단 말이에요 자 이 리튬이 뭡니까 2차전지의 핵심 광물이죠 2차전지 핵심 광물을 국산화를 시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핵심 광물이 대부분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이제 넘어와서 외국으로 우리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방향으로 많이 썼죠 이 리튬이 양극재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포스코가 가지고 오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모든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양극재 안에 들어가는 리튬은 포스코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국산화를 시키면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지금 중국에서 국산화가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미국이 등장을 하는데 자 미국이 이 중국의 제품을 이 광삼 광물을 쓰면은 핵심적인 광물을 쓰면은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IRA법 폐지라든지 이런 거랑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자 중국의 앞으로 광물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어느 나라 거를 쓸 겁니까 국산화를 시키는 것만이 가장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결국은 미국에다 팔아먹어야 되는데 중국 제품을 쓸 수 없고 비용을 감축시키려고 하면은 국산화에 성공시켜서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포스코가 이제 선을 먼저 끊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1공장 2공장에서 앞으로는 연산 4만 3천 톤의 리튬이 생산이 되고 자 이거는 연산 전기차의 100만대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결국은 포스코가 모든 양극재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양극재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만드는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의 대부분을 포스코의 리튬이 그 다음 양극재의 배터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거는요 결국은 호주에서 이제 원료를 들어와서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중 갈등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포스코가 굉장히 지금 이번 방향성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차피 국산화는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기업들보다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지금 가져오는 선택을 한 거죠 우리가 중국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같이 갈 수 없죠 얘네가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요 우리 배터리가 들어가기 힘든 게 이미 중국에 어떤 회사가 있습니까 자 CAT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1등인 회사인데 얘가 1등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중국에다가 중국 배터리를 팔아먹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데는 미국이다 근데 중국 원료를 갖고 와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버리고 우리는 미국을 선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잘했다라고 저는 보고 결국은 국내에서 이렇게 글로벌 리튬 산업의 리더로 우리가 포스코가 도약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리튬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포스코 관련 기업들의 사람들이 사진을 같이 찍고 있죠 임원들이 자 우리가 리더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리튬 산업군에서는 우리 포스코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포스코가 리튬을 만들고 리튬이 결국은 모든 양극재에 들어가고 이 모든 양극재가 결국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LG앤솔 이런 모든 배터리사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배터리 3사가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를 1등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던 이 배터리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뻥 뚫려 있는 게 유럽 시장이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이 앞으로 이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 같은데 여기에 모든 포스코에 리튬이 들어갑니다 즉 포스코가 이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엄청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포스코가 리튬 리더로 도약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한 가지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겁니다 실리콘 음극재 사실은 리튬은 양극재에 들어가는데 우리 2차전지 4대 요소가 있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고체, 전액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이거를 우리 포스코 홀딩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죠 왜 실리콘 음극재가 부각이 되고 있냐 양극재만으로는 더 이상 배터리의 성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가 한계에 직면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출력이 높은 실리콘 음극재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양극재 안에 니켈 함량값이 높을수록 하이니켈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출력도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더 이상 니켈 함량값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4대 요소 중에 양극재 양극재 말고 음극재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없냐 그래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중요한 게요 여기서도 이제 중국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 기존의 모든 음극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흑연 음극재라는 걸 갖다 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에 광모를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중국에 흑연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흑연을 만드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국산화를 시킨 게 또 우리 포스콜딩 쓰고 이제부터는 차세대 음극재라고 불리는 이 실리콘 음극재를 우리 포스코가 모든 배터리에 또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콜딩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지금 정립이 되고 있죠 그죠? 자 실리콘 음극재를 쓰게 되면은 어떠한 또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 배터리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전기차에 불이 한 번 나오면은 불이 꺼지지가 않는다 자 그런데 불을 끌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음극재 중에 실리콘 음극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리콘 음극재가 차세대 음극재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두 가지 포인트죠 중국의 광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음극재를 국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떠오르고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는 화재의 위험성에서 대폭으로 줄여줄 수 있다 이거를 우리 포스콜딩스가 만든다 라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죠? 자 포스코그룹이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생산체제가 완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7일 포항의 연산 550톤 규모의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생산케파를 맞출 수 있는 공장이 완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음극재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유럽 시장이 뻥 뚫려 있다고 했죠 자 유럽 시장으로 또 한 번 리튬과 함께 실리콘 음극재가 포스코를 통해 가지고 유럽 시장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2030년에는요 연산 약 2만 5천 톤의 생산체계가 구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웬만한 음극재는 이제 포스코가 만드는 실리콘 음극재가 모든 배터리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포스코딩스가 이제 신규 사업을 했는데 협동 기업과 MOU를 체결을 하면서 약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왜 포스코딩스가 로봇 산업에 뛰어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요 우리가 이렇게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자 이 배터리 구성 요소는 제가 음극재 그리고 양극재 분리막 전액이 있다고 했죠 근데 우리 포스코가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리튬을 국산화를 시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실리콘 음극재라는 걸 만들면서 또 한 번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 안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에 양극재 음극재가 핵심 포인트인데 우리 포스코가 만들 수 있잖아요 밸류체인이 포스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커질 로봇 시장을 우리 포스코가 빠르게 시장 점유를 늘리겠다는 거죠 자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로봇 산업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로봇 산업이 단순하게 이 한 분야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휴먼로이드와 함께 이 우주 산업을 같이 보고 있어요 자 스페이스X에서 지금 우주선을 만들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타기보다는 앞으로 여기에 로봇이 타서 들어갈 겁니다 어떤 로봇? 휴먼로이드 로봇 스페이스X와 그리고 휴먼로이드 모두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자 이 배터리 안에 또 뭐가 들어가죠? 최근에 이 LG 앤솔과 MOU를 체결했죠 수주 계약을 얘가 많이 따왔는데 이 LG 앤솔 배터리에 우리 포스코의 실리콘 음극재와 양극재에 들어간 리튬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를 보고 이 포스코가 빠르게 로봇 산업까지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린다는 거죠 지금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적자는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초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투자하는 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얘네가 바보는 아니겠죠 투자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 반등을 하겠습니까? 자 이 결과값이 결국은 나왔을 때 실적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줄 겁니다 그죠? 이 부분 제가 핵심적인 추가적으로 내부자료 같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신청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고 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핵심 내부자료는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자료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내부자료 외부 공유 금지라고 해서 지금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전부 다 올려드렸어요 자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적어놨습니다 조코의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남겨드렸고요 자 문자로 신청하시는 방법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이거 신청하시고 위에 있는 링크 누르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텔레그램 방 이런 거 이용하지 않는다 카톡만 사용한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pdf 파일로 내부자료 추가적인 거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차트를 보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잠깐 보고 대응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걱정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마지막 28만 28만 2,500원의 종가가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장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음봉으로 마감한 이 부분이 우리를 조금 공포에 휩싸이게 했잖아요 그죠 걱정을 주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 내부자료 같이 보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봉으로 빠진 거는 어느 정도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투자할 때 항상 초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 비례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언제 반등이 일어난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과값이 나올 때 주가가 변동성이 생길 거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어느 정도는 이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은요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상단 부분에서 악성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언제 떨어지냐 이게 결국은 이게 매도세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세가 따라 붙어 줘야 되는데 매도세가 워낙 크면은 올라가는 주가를 이렇게 찍어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악성 매물대가 포화가 어느 정도 됐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의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서 물량을 포화를 해주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사실은 이 부분 다가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골든크로스가 원래는 나와주면서 이렇게 변동성 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 매도세 때문에 못 졌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도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에서 실패를 했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거든요 근데 뚫어줬어야 되는데 위에 있던 악성 매물대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변동을 못 졌죠 그리고 바닥권이 마지막으로 나와줬습니다 지금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서도 바닥권 한번 다져주고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가줬죠 골든크로스 자리까지 나와줘서 원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걸 못 나와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단에 바닥 찍고 역배열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까지는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약 35만원 부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서 우리가 1차적인 물량 조절 구간은 35만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35만원 정도고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 이번에는 정말 상단을 뚫어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적인 이 물량 조절 구간은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조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매집된 이 세력들의 물량이 던지냐 안 던지냐에 따라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냐 없냐 이게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저한테 종목명이랑 평당가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적정 주가 그러니까 2차죠 2차 적정 주가 그리고 평당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 개별적으로 대응 방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포스코 그 다음에 내가 평당가가 예를 들어서 28만원이다 하시면은 이렇게 28만원이라고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주가가 왔을 때는 반드시 물량 조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욕심을 부리는 부분이 내가 이 종목 갔다가 플러스 30% 수익 먹겠다 자 이런 생각은 보통 안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마이너스 18% 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정 주가가 와서 내 평당가를 보니까 마이너스 3%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적정 주가에서 반드시 물량 조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3%여도 약손절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서 나오고 싶어합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제가 말씀드린 적정 주가 오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적정 주가와 대응방안 아직 못 받으셨다 그러시면은 한 번 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돈을 버는 구조와 원리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 한에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 선착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날그날 변동성에 따라서 종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제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신청했는데 종목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 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세력들을 이용해서 종가 배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은 시장의 영향을 가장 안 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언제냐면은 11월 13일 날이죠 제가 이때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상태로 역배열 상태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아주 작은 재료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주가가 점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확인을 해봐야 될 종목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 두 종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11월 13일 날에 범양건영이라는 종목과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노브랜드라는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브랜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11월 13일 날 이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 30% 정도가 지금 수익을 났을 겁니다 자 다음날도 바로 수익을 났었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었으면 더 큰 수익을 봤었겠죠 자 그리고 노브랜드 말고요 제가 범양건영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범양건영도 잠깐 보시면은 말씀을 드린 시점부터요 11월 13일이면은 한 이쯤 되거든요 이쯤 자 이때인데 은봉이 떨어졌을 텐데 자 이 시점부터 동일하게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갔냐 약 30%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제가 종가 베팅을 말씀을 드릴 건데 종가 베팅은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종가 베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문자로 동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적정 주가랑 같이 말씀드릴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매집주 정보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는 크게 먹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단타하기에는 내가 시간이 좀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거나 직장을 다닌다거나 빠르게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정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10월 4일 날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10월 4일 날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10월 4일 날 한 2쯤이거든요 자 이때랑 비슷하죠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크게 상승이 나와줬죠 10월 4일 날 부터도 바로 10월 23일 날까지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졌냐 약 31% 정도 이렇게 올라가졌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샤페론만 더 드렸던 게 아니라 제가 10월 2일 날에 DGP라는 종목과 그 다음에 태성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금 과거 차트는긴 한데 태성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6% 정도가 올라와졌죠 자 그리고 DGP는 좀 크게 나와줬던 게 상한가를 다음 날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를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맞춰서 하시면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DGP라는 제가 종목도 10월 7일 날에 안 보이네요 10월 7일 날에 제가 DGP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과 그 다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게 제가 이 DGP를 10월 7일 날 이 시점부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계속 질문이 왔었어요 이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았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글을 써드리면서 10월 8일 날도 말씀드렸죠 니가 캔바이어 조금 더 끌고 가야 된다 자 이때거든요 차트가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주주님들이 욕심 때문에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 글을 써드리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월 16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월 16일 날도 리가 캔바이어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가 캔바이어 이렇게 자료를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자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10월 7일 날부터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려서 리가 캔바이어 결국은 11월 6일 날짜로 26%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인이라 나는 빠른 거 못한다 그리고 나는 좀 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매집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새롭게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내가 어제 못 받았어도 종목을 못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한테 다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오늘 신청하셨어도 내일 또 신청하시면은 제가 그날그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